의료 대란 비대위죠 비대위 의대 교수들이 어제 성명서를 냈네요 26일날 입장문 언급지로가 한계가 왔고 지방의료부터 시작해서 의료대란이 조짐이 보인다 지방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입룡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를 이제 유사시의 보건복지부의 행정맹령을 통해서 전공의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들의 이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정책을 멈춰주시고 의료 붕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2.7%에 불과합니다 전공의도 대부분 병원의 사직서가 수리됐고 하반기 모집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필수과 전공의 사직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의 사직으로 언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단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언급실 위기 그다음에 지방필수의료부터 여러분들 의료대란이 시작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겠죠 내년부터는 신규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됩니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현실성은 학사 탄형 운영 가이드를 제시하며 문제를 은폐하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력을 고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사시의 전공의 입룡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른뿐인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겠죠 복지부가 23일 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 거죠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로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 하고 의료기와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의대의 정원 증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강경책이 유사시의 전공의와 전문의의 조달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한 채 여러분들 그냥 후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 필숙과 집는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유튜브는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이런 정보를 변별하거나 분석하는 능력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문제가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날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화해가지고 의사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숙과는 지뢰밭입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필숙과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아아라님이 제가 볼 때는 의사분 같습니다 현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필숙과는 지뢰밭입니다 의료 소송이 워낙 많아가지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죠 수도성처럼 개론 안 하고 혼자서 여러분들 그냥 살면 갈 수 있는데 가족 데리고는 의료 소송 부담을 가족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들 딸이 이런 만일 의사를 한다면 죽었다 깨더라도 뭡니까 필숙과를 못하게 하겠죠 왜 집안을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에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변호사 하시는 분이 70명 정도가 있는 노아입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의료 소송이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보시죠 오늘도 의료 소송 뉴스 하나 떴습니다 엉덩이 관절 골절 수술 이후에 5일째 퇴원한 미국인 59세가 갑자기 폐색 전쟁으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16억 갖고 온 피해보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데 5년 만에 판결이 내렸습니다 의사는 5년간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수술 잘해주고 3일간 항응고제와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시키고 5일째 퇴원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치료 과정인 것 같은데 폐색 전쟁을 못 받았다면서 판사가 4억 배상을 판결 내렸습니다 치료비는 딸랑 200만 원 받고 4억 배상을 한 겁니다 원고가 항사하면 또 2, 3년 흘러갑니다 금액이 2, 3배로 뛸 수가 있습니다 골절 수술과 상절 출혈 환자 항응고제 사용 시 법원의 사용량 사용기간 등을 정해주면 의사들은 소송이나 출혈 걱정 없이 아무 생각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럼 수술 안 하는 거죠 필수과를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여러분들 문헌이나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완전히 미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거구나 바이탈뽕이고 뭐 관계없이 그냥 가족들 다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누가 갑니까 의료비 여러분 이만큼 주고 소송 비용을 4억 5억 때리는데 4억 5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게 의사들이 여러분들 개원이면 모를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학 100원에 이런 봉지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냥 지뢰받친 겁니다 그냥 수술 못 받고 여러분들 죽든지 아니면 뭐죠 미국처럼 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 수가를 올려두든지 그래 안 하면 그냥 필수과에서 퇴출해버리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저 연배의 사람들은 공적인 부분에 대한 헌신도 있고 소명감도 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는데 이번에 이런 의사들이 완전히 젊은 의사들이 완전히 깨어난 거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네 이렇게 청문회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를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판다면 어마어마한 호재죠 한방에 날리를 돌릴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은 호재겠습니까 딱 입 다물고 뭡니까 표정관리 하지 않습니까 언급실이 문을 닫고 대학병원들이 줄조사는 하고 학생들이 휴학하고 의사고시 안 받고 인턴 없고 전공이 없고 전문의 배출 안 되고 필수과 다 죽고 지방의료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사람이 수술받을 수 없고 정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생각을 내가 무슨 악담을 퍼불 사람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분 말씀처럼 언급실 문 닫고 대학병원 줄도산하고 학생들이 휴학하고 의사고시 안 보고 의사 이런 배출 안 되고 인턴 배출 안 되고 전공이 배출 안 되고 필수과 다 죽고 지방의료 죽고 의료비 올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이 죽고 가족이 수술 못 받고 누가 누가 죽었다 하더라 우리 집 아버지가 수술 못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 입에 인구에 의하면 해제하는데 지금 6개월인데 벌써 뭡니까 방송사에 여러분들 댓글들 보게 되면 그냥 이게 천지가 개백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8개월 9개월 돼 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완전히 쓰나미가 될 겁니다 민심이 민심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릴 거예요 그게 걱정이 안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심장이 여러분 강판을 완전히 깔아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주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 걱정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니지게 보였지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당신 걱정 안 되냐 내가 당신이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호재겠죠 여기 또 간호사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네요 여기에 한 분께서 여러 차례 글을 올리셨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법을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이 간호사법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는데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간호사협회는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전신의 할머니들 대의원 몇 명이 돌아가면서 집행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90% 이상은 현재 간호법을 반대합니다 대표성도 없는 집행부 할머니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간호사 단체를 내세웁니다 모든 간호사에게 원천징수받는 169억의 예산 공개도 안 합니다 빨리 간호사협회 회원들이 직선제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할머니들 이제 그만 헤쳐먹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뭐 안 썩은 데가 없네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이분 말씀을 보면 내 머릿속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탁 예 그냥 그림이 그려지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